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무대 사회를 진행을 맡게 된 정의당 대변인 한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요즘 고구마 사이다 논쟁이 있는데 진짜 사이다 신상정과 듬직한 고구마 사전 복무대에서 잘 봤습니다. 어때 기분 좋습니까? 예 그래도 복무대만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총선 이후에 오랜만입니다. 정말 사이다 하면 이 사람 그리고 촌철살이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혜찬 원내대표 소개해드립니다. 네 노효진의 유를 맡고 있습니다. 설치점의 히어로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민총리 유시민 작가입니다. 자 오늘 환호 한 시간 내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진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좌측우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거침없는 진보의 송곳입니다. 진중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사회는 짧게 보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로 평화로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역사적인 탈핵을 바라면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노효진 새로운 특별 방송 탈핵 방송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진중권입니다. 저희 노효진이 지난 4월 청선 이후에 마지막 방송 100회 마치고 몇 달 동안 좀 잘 지냈는데 불려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기말고사 출제하다 나왔어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가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고양이가 요즘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서 울음소리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야옹하고 울었는데 요즘은 하이 야옹 이렇게 울더라고요. 지금 뭐 아시죠? 30분 토론할 머리는 없어도 90분 올릴 머리는 있으신 분 그분 덕분에 지금 나랑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도 그분의 업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장에 딱 나가보니까 국민 대통합 이건 확실히 이루셨더라고요. 영원함이 따로 없고요. 노후서가 따로 없습니다. 완벽한 통합을 이룬 건 이분의 업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유시민입니다. 저는 뭐 작업실에서 책 읽고 글 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여의도에 아니 저기 서울에 나옵니다. 방송하러요. 별일 없이 삽니다. 요즘 썰이기 전에 시청률이 장난해야 된대요. 에이 뭐 시청률 가지고 안 들린다는데 아 안 들려요? 시청률 가지고 그렇게 이리이리 할 건 아니고요. 나라가 이런데 시청률이 높으면 뭐하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네 뭐 저야 뭐 여섯 번째 촛불까지 매일 촛불 들고 매주 촛불 들고 동서남북 다 헤매고 있습니다. 예예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딱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아주 운명의 날이죠. 카운트다운 들어가가지고 18시간 정도 남았나 왜 시간 남았나 그리고 통과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상은 좀 하셨습니까? 아 예 두 달 전만 해도 오늘은 이 상태를 상황을 전혀 상상 못했죠. 아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아 지금 기와집에 계신 그분은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은 글쎄요. 뭐 제가 정치도 해보고 또 정치학 책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정치 이론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상황 심리학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상황 혹은 민속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날마다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민속학도보다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상일 때 그 분석도 가능해지는데 인간을 넘어선 또는 아직 인간에 못 미치는 그런 생물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학이나 심리학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는 맨 첫날 10월 29일 날 2만 명이 모였던 촛불이 100만 명이 되는데 2주 걸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다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오직 한 분 청와대에 계신 분 그분만은 이 빠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고 주무실 때 이게 꿈이 있겠거니 내일 아침에는 다른 아침이 오겠거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신문보다 그런 말 나오자라 습관적으로 아 도대체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 옆에 사람이 그러다 그분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오류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턴은 뭐냐면 제가 고스트 이런 거 있죠. 호스트 헌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김용기 법사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 이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은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아예 들어와서 여기가 하나가 된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쫓아내면 죽는데요. 이분이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원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어요. 그죠? 근데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가 왜 탄생했나 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선거라는 게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니까 때로 어리석은 사람 사기꾼 미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요새 열심히 열심히 까고 있는 뭐 TV조선 채널의 이런 데 포함해서 미디어가 베이비 토크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법을 두고 간결 어린애처럼 간결 어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간결 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의미인 5선 맞죠? 4선인가요?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내놓을 만한 법안 하나 대표 발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옛날 대통령 딸이라고 국정원행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라를 씌웠죠. 신비주의 형광등 100개 그 결과 알고 찍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꿰뚫어봐야 된다. 그 말씀 알아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선거 결과의 직접적 산물입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1당과 올려가지고 공주놀이만 했죠. 옷 입고 가방 들고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이거요. 애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밥 혼자 밥 먹고 잘 자고 이상한 약이나 하고 그리고 실제 국정운역을 누가 했냐. 김영한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유신오공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적 대행이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치 그리고 외교 이런 의사결정은 김기춘이 중심이 돼서 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원고 읽으면서 예쁜 옷이나 입고 예쁜 머리나 만들고 잠자는 약이나 먹고 그렇게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봤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연민의 점을 느낍니다. 연민의 점을 느낀다고 하면 정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딱 듣기 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작된 1987년 이래 지난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51.6%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대통령 인기를 그대로 끝까지 다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2.2밖에 안 돼요. 찍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찍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찍게 된 배경에는 1 플러스 1인 줄 알았어요. 박정희와 같은 그런 이것도 잘못된 경제신화 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박근혜 또 엄마 아버지 다 총알에 잃은 사람을 구함으로써 1 플러스 1이 1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표를 줬는데 뽑고 보니까 1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박정희가 아니라 최순실이나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실제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고 이 사태의 비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그냥 내버려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뒤늦게라도 제대로 정리정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 저 원래 유 작가님께서 내재적 접근을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이분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0만명이 촛불집회에 나왔잖아요. 4,800만은 박사모다. 왜? 촛불집회에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촛불집회에 나온 200만은 누구냐? 노사모 정교조 민주노총 전 여론 좌파 빨개기단체가 200만이 나왔다. 전농 여론 좌파 빨개기단체가 200만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저렇게 많았구나. 내가 사퇴하면 큰일 나겠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탄핵해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 근거 없이 저는 추측해봅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텔레비 켜놓고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16일 날 보니까 오후 3시에 머리를 올렸다 그러는데 아까 3시쯤 세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침 세수로 오후 3시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바깥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수 안하고 아직도 안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드라마 봤겠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내일 탄핵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헌재에서 충분히 꺾습니다. 아마 한 7대 2 정도로 해가지고 꺾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 말을 믿고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세요. 저는 이제 진짜 원하는 게 뭐였냐면 민경욱 대변인인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웃잖아. 자기가 그 발표를 하는데 그게 웃을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날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강의 끝나고 와서 또 보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앉아가지고 그 끔찍한 발표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또 앉아가지고 머리에 올릴 생각을 하고 청담동에 불러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화나는 게 뭐냐면 그 누구지? 김종범인가? 안종범인가? 이 친구가 그 다음날 YTN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왜 그 자기가 찍어낼 사람 비리 줬는데 보도 안 하냐고 언제까지 세우러 이걸로 떠들 거냐고 그 다음날 이럴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핵까지 오긴 했는데 아주 기나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박근혜 탄핵을 얘기를 하지만 그 와중에서 보여준 야당들의 약간의 갈짓자 멈칫거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게 많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예 그건 묻어놔. 아 지금 이 판국에 자꾸 그거 들쳐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 문제는 탄핵에 놓고 나서 따지기로 하고요. 탄핵 할 때까지는 얼굴이 네모다 세모다 서로 욕하지 말고 얼굴이 네모면 어떠고 세모면 어때요? 탄핵에 찬성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마이크 저기 말 나온 김에 오늘 침박 쪽에서 뭐 하나 가지고 나왔죠.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 JTBC가 조작했다. 선석기 사정을 뭐 정문회에 불러내야 된다. 그게 밝혀지면 탄핵이 부결될 거다. 이런 얘기 오늘 하는 거 들으셨죠? 네. 조금 이따 8시에 JTBC 선석기 앵커가 오늘 그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보도 경위를 다 깐다고 그럽니다. 좀 이따가 실시간으로 보시고요. 근데 보시기 전에 제가 JTBC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알게 된 건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놓으시라고요. 확실한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태블릿 PC는 이사 나간 WK 사무실에 남아있던 책상 딱 하나 고영태 상무의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 확실합니다. 고영태! 고영태! 그쪽은 연어까지야. 둘째, 그 태블릿 PC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가 일부 나온 바와 같이 최순실이의 제주행, 독일행 동선과 일치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사용됐다는 것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5차 범위 10m랍니다. 세번째, JTBC는 그 블루케이 사무실 문을 열어준 관리회사 직원한테 돈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문을 유일하게 JTBC 기자에게만 열어준 그 시민 이 왜 그랬냐 하면 JTBC가 유일하게 믿는 언론사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JTBC는 그 PC를 가져다가 백업해놓고 원본은 검찰에 갖다줬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나머지 오늘 저도 흥미진진한데 JT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통 놓으시고 오늘 뉴스룸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JTBC 직원은 아닙니다. 저도 JTBC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팩트만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JTBC 기자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정의당 당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JTBC가 지난 10월 24일 밤에 이걸 보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후회한 게 뭐냐 이번 청문회에 와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얘기했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두 번입니다. 두 번 다 돈 요구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 다 손속히 교체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한테 떨어져 나간 지 벌써 됐는데요 라는 얘기까지 한 것도 다 팩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후회의 막심일 겁니다. 그때 손을 봐야 되는데 손 손을 손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손 볼 수 있겠죠? 네 네 내일 또 탄핵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침박에서는 195 정도 나올 거다. 부결될 거다. 그다음에 비박계에서는 220까지 가겠다. 그다음에 민주당표에서는 230, 40, 5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전망보다도 저희들은 정의당은 목표로 가고 일을 하는 당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0석 넘게 탄핵 찬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물론 비행기도 활주로에서 떠야 뜨는 것입니다. 모든 표결은 두 권을 열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건 또한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 이 국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일이란 게 또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긴장을 있을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일 오늘 2시 40분에 발의가 됐습니다. 24시간 되는 게 내일 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갖다가 2시간이 3시에 지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밖에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번 탄핵 소초안 발의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동안 결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이 차선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순간 두 부를 만들어서 서류로다가 한 분은 이걸 헛보채판소에다가 검사의 자격, 검사로서 이걸 제출할 소초위원, 법사위원장에게 한 분을 주고 한 분은 청와대로 보냅니다. 이것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 한 2시간 걸리겠죠? 도착해서 대통령이 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고난이 정지됩니다. 탈핵이 가결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 찍을까 반대 찍을까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일부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고 일부 내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전체로 보면 100명 가까이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좀 있죠? 없나요? 평소에 한나라당을 지지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성교 때 도와줬던 분들 있죠? 선거운동할 때 그분들 중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도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늘 밤에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 동네 국회의원 자기가 당선되도록 도와줬던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탄핵 부결되면 당신들 다 죽는다. 이미 거의 죽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나고 싶다면 이번에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주변에 보면 아는 사람 중에 새누리당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전화번호부 뒤져가지고요. 그럴 만한 분들한테 전화하시고 국회의원한테 전화 좀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라도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 점은 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내일 또 찬반 토론 같은 거 있나요? 이건 없습니다. 뭐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혹시 또 찬반 토론 하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잔반 토론 대상이 아니고 밀리버스터 도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 토크쇼는 팟빵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이어가지고 일단 가결이 될 경우 부결이 될 경우 상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일단 가결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부결되면 국회 해산해야죠. 아 근데 국회를 둘 수가 없죠. 근데 해산이 문제지.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200인 이하가 되게 되면 위헌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해산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궐선거를 뽑아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국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살펴낸다고 해서 자동 해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버티고 있으면 빈 자리만큼을 새로 뽑는 것이지 자동 해산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국회 도서 모았느냐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탄핵을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여의도에 한 300만이 모일 것 같은데 여의도에 300만이 이렇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것도 무게시키면 그때 다 죽여야지.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회에서 안 된다면 국회에서 안 된다고 물러설 필요 있어요? 청하자면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발언되지는 확실하게 해야죠.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제가 부결되는 경우에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밤에 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찬성할까? 반대할까? 고민하는데 혹시 부결되어버리면 그 다음 사태가 어떻게 되지? 그게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이렇게 과격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부결이 되게 되면 첫째로는 이 탄핵 부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로 갈 거라는 것은 명백하죠? 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로 갈 거라는 건 명백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만약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라면 견딜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7대 1이잖아요. 7대 1. 탄핵 찬성이 7이면 반대가 1, 1.5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고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2년 반 후에 3년 반 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 권한을 맡겼는데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성실 의무를 안 지켰잖아요. 애들 죽어가는 데 머리나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국민은 주권자니까 되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해버리고 대통령은 버티면 뭐가 남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시위가 더 이상 촛불만 켜고 소리만 지르는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세훈이당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일 250표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가결이 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딱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에 누가 대항하죠. 그놈이 그놈 미란이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탄핵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았어야 된다. 김범준 총리를 총리 내정자죠. 그분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아바타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물리치면서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드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도 많이들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자동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자동으로 황교안 총리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넘어가게 돼 있고 이걸 또 다른 총리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타협할 의사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전혀 그래서 그리고 황교안 제가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을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황교안 총리는 뭐 따지면 우주로 보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빛을 받아서 받아서 발광을 하는 발광을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빛이 나는 사람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근원인 빛의 근원인 박한민국 대통령이 어둠의 세계로 유폐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최소한의 권한대행 이상의 일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황교안 총리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 황교안 씨가 소식적부터 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좋게 말하면 범생이고요. 뭐 범생이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장점이죠. 그런 거는 나쁘게 말하면 정의감이나 용기가 별로 없는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김병준 씨가 권한대행을 하거나 손학규 씨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을 하는 쪽이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적어요. 갑자기 뭐 개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거요. 정계개편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거 못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쪽이 외려 낫지 않나? 라는 사회일각의 아주 몰지각한 일구 사람들의 의견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다는 또 하나 걱정 이 체제가 너무 오래가지 않을까 뭐 이론적으로 사실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심판하는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국정조사특위 우리 윤소아 의원 와 계십니다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3번 더 남았습니다. 14, 15, 19 3번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특검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이게 짧아도 2월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요. 2월 말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헌재도로 압박을 대단히 많이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는 실제로 보면 6개월 이상도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헌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들끓는 심정이라거나 또는 헌재의 속성 권력의 약한 그 속성 그런데 지금 권력이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다. 국민이죠. 엄청 넘어갔죠. 그리고 국민이 그 권력을 여지없이 힘껏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가장 크게 눈치 보는 것은 권한이 전진된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당분간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새누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을 갖다가 마음껏 분출시키고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갖다가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사실 오늘 방송 나올 썰전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한참 논쟁을 했어요. 월요일날 녹화할 때 그런데 녹화 끝나고 이번 주에도 모여서 추가 녹화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번 주에는 없어 다음 주에 혹시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없어요. 없는데 월요일을 녹화하는 게 나가는데 얼마 전에 왜 추미애 대표가 욕되게 먹었죠?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메모지 들고 나온 게 사진에 찍혔잖아요. 거기 보면 행상 책임 관로 열고 형사 X 갈라닫고 이 메모 때문에 뭐 탄핵에 협조해주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처음에 나와서 좀 시끄러웠죠? 저 사실 추미애 대표를 별로 좋아하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억울하게 욕먹은 거예요. 그날 그 모임의 성격은 제가 보건대는 추미애 대표는 법률가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아니잖아요. 법률가 아니라도 우리 만주변호사 삼성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렇게 훌륭한 분은 법을 잘 알지만 언어머로 김무성 대표가 지적인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미애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다음에 법원의 형사재판의 차이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행상책임이라는 게 법률용어인데 행동할 때 행자하고 모양상자예요. 영어로는 responsibility of behavior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의 어떤 조항에 비추어서 번대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냐 안시키냐 유제냐 무제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받냐 어떤 행태를 보였냐를 보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은가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형사재판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설명은 제가 짐작한데 탄핵심판은 이런 성격의 재판이기 때문에 100% 탄핵 인용이 된다.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부결될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거를 그렇게 메모해 왔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렇게 욕을 먹고 제가 참 주미애 대표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오래 끌 이유도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요. 그분들도 나라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평생 법조인으로 인생을 바쳤고 법조인의 최고형의 헌법재판관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탄핵심판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법률가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압도적 다수국민이 요구하고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 이건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한 재판관으로 절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아무리 길어도 석 달 웬만하면 두 달 내외에 탄핵심판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참고로 만주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리면 2002년도에 악몽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범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수가 탄핵 반대를 했는데 소수가 탄핵 찬성했죠. 그 소수의 이름이 안 밝혀졌거든요. 안 밝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 반대했으면 또 반대한 이유를 또 밝히게 돼 있어요. 소수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외만큼 외만큼 강심장이 아니라 심장이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걱정된다라고 나도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보수 언론에서 떠들기를 너희들 자꾸 탄핵 탄핵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로드맵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로드맵 얘기를 하면 벌써 대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와서 이거 직무 정지시킨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시작될 텐데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벌써 대선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 안 하면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면 무책임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사실 아 무재인 대표님 가셨나 지난번에 뉴스룸에 나오셔가지고 손석희 앵커가 몇 번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꺼내는 적시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미 로드맵 다 가지고 탄핵을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 물론 문재인 씨가 말을 잘하는 분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말을 못해갖고 그 얘기를 안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얘기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짐작해요. 그렇게 짐작하고요. 그래서 직접 백권 띄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고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자 12월 9일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합니다. 아니 뭐 가상적이지만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대통령 직무가 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그렇게 되고 탄핵 심판이 내릴 때까지는 정당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내놓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이 돼야 결정이 돼야 레이스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3월 말에 탄핵 심판을 했다. 그러면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대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후보 뽑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처음에 명예퇴진 얘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임하고 싶다. 그런데 민폐가 되니까 총리 추천해주면 그 사람 세워놓고 난 짐 삽게요. 청와대에 안 입고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한 넉 달 정도는 필요하니까 4월에 선거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표는 2월에 낼게요.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 되었으면 질서정련한 퇴진이 되죠. 물론 그래도 특검 받고 이건 다 해야지.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서 매일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3월 하순에 탄핵 결정을 했다. 그러면 5월 말 헌법재판소가 2월 말에 결정했다. 그러면 4월 말에 날씨 좋을 때 선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여야 정당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와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양쪽을 다 대비해야죠. 기각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고 대처법을 인용될 경우에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경선 룰을 확정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선거인단 모집하고 이런 사전작업들을 미리 해야겠죠. 그리고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미 대선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감면 다니고 행사나 가고 무슨 정책 발표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걸 감면 가서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좀 이상한 형태의 대선 예비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인용이 되고 약 한 57일 후에 선거를 치르는 일정일 거기 때문에 30일 내지 35일 정도의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후보표 확정되면 곧바로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주요 정당들이 준비해 나가면 충분하다. 뭐 국정 중단될 일도 없고 정치적 혼란이 생길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중단은 국정 중단은 지금이 국정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대통령이 빨리 탄핵되는 순간부터는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권한대행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정 중단이 안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을 중단 스스로 중단을 했잖아요. 국무회의 안 나간 지 지금 두 달이 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 중단은 내일부터 내일이면 끝난다. 내일 탄핵이 되는 순간 국정은 다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당행이라서 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가 탄핵이 갈결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래서 갈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또 재미난 얘기가 먹으면 근데 탄핵이 부결되면 이것도 가장 크게 이익고 오는 사람 가장 큰 책임인 사람은 문재인이다. 어쩌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이정현 대표 혹시 누가 당신을 낳으셨어 이러면 문재인이다. 모든 문재인 문재인이야.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문재인 싫어하는데 탄핵이 갈결되면 문재인 덕보는 거니까 탄핵을 찬성하지 말라고 비밖의 윽박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탄핵 문제는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절대 가서 원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 때 세무리당 쪽박차는 거는 자기들이 억보하네요. 자기들이 참 박이 쪽박 아니에요. 자기들이 써야 될 박이 독박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라 남탈할 문제는 아니고 남은 야당들이 남은 야당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가능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달이나 해서 대통령 못 뽑습니까? 올해 뜸 들어서 대통령 뽑아가지고 저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대선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국민들 마음속에 다 이렇게 나는 누구 찍을까가 그때그때 바뀌더라도 힘성되어 가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운 기운을 모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2주 만에 백만명 모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제 제대로 못 뽑겠습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앞으로 지도자가 미래를 내다 해안을 가지신 분을 뽑아야 되는데 역시 허경영 씨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내 눈을 바라봐 소름끼칠 또 정확하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장난 시기에는 하루 두 번 정확히 맞아요. 조선일보 얘기랑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고용태 씨가 그 자료 있잖아요. 촬영한 거 그걸 작년 초에 갖다 줬대요. 조선일보에다가 12월인가요? 재작년 말 재작년 아니 근데 보도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있다가 총선에서 딱 참패하니까 침박까지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그때 슬쩍 건드리다가 의도 맞고 들어갔다가 데시티비 터지니까 그때 숟가락 얹었거든요. 잘 같이 나가다가 요즘 또 삑사리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내냐면 바로 내일 일정이에요. 뭐냐 예컨대 탄핵에 가결이 되잖아요. 가결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고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사설 쓰기를 뭐냐면 탄핵에 가결이 됐는데 그걸 외치는 건 초혼법적이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위난을 하거든요. 근데 내일 가결이 될 경우 우리 촛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촛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는데 가만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헌법재판소 뒷골목에 사는 분이 있어요. 요즘 주말마다 고달프대요. 집에 가려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일대를 다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래 끌리면 오래 끌수록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몰려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기에 제가 그 동네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좀 살리도 그렇게 그런 문제라서 저는 탄핵 결정 이후에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처럼 청와대를 벙커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혼자 밥 먹으면서 농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봐서 사임하는 거예요. 사임하면 탄핵 심판은 중지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사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될 건 아니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고요. 시민들의 선택은 그냥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못 믿어서 열심히 격려를 하러 가거나 격려예요. 격려 항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거나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악하시는 분들이 노래 하나 만드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 훌륭하신 헌법재판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합장단 조직해서 날마다 가서 출퇴근 시간에 노래 불러드리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애국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는 일 어떤 방식으로 고무 격려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7년에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만들면서 대통령 탄핵을 180일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탄핵 제도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탄핵이 60일이었어요. 탄핵 심판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래 탄핵 심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함으로써 헌정기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 심판 당하는 일이 하나 남아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그 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뒤에도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초호법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합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그냥 관제에서 TV 보고 밥 먹으면서 남아있느냐 아니면 보따리 사고 노련동으로 가느냐 저는 국민의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이 있다면 빨리 보따리 사서 노련동으로 가고 일반인으로서 서울 지금을 오가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탄핵 이후에도 왜 탄핵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한 거고 법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고 탄핵은 탄핵이고 우리 국민이 또해서 너 빨리 내려와 당장에 퇴진하시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어떤 분들인지 다 나오잖아요.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손편말 써가지고 암흑의 헌법재판관님 부결 탄핵 기강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암흑의 헌법재판관님 존경합니다. 암흑의 헌법재판관님 사랑합니다. 암흑의 헌법재판관님 믿습니다. 암흑의 헌법재판관님 훌륭한 결단을 저희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날 거라는 가정 아래 손편말 만들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죠? 헌법재판소에 선금까지는 아니라도 요새 저것 때문에 안되니까요. 김영란법 때문에 손글씨로 편지 써서 보내고 돈 안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누가 보기에도 이쁘게 그렇게 좀 밤에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요. 예 저기 이제 준비한 하신 말씀 하신 말씀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쉽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 법적 책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리적 책임이고 정치적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이른바 말하는 도의적 책임 그건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우리가 지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은 윤리적 책임이고 도의적 책임이고 그게 바로 물러나는 일이죠. 즉각 물러나는 일인데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 물러나신다면 또 구치소에 가는 게 최순실에 대한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법 형법상의 범죄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너무 단정하는 말은 상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치소가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닌가요? 아 그래도 피해자가 가는 데잖아요. 아 그래도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도망치거나 정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거지 증거인멸 의료 있죠. 아 정거는 너무 많이 늘려서 인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검지만 딱 해놓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화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특권 일단은 그만두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 대통령이라서 더 많이 봐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범들이 공범들이 감옥이기 때문에 같은 죄질이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아니 공범들은 외국으로 도망도 하고 막 했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시민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의 인권 마저도 확실히 보호해 줄 때 우리 모두는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기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면 구속수감이 인권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저미 정도인멸 의뢰가 없다니까요.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에요? 아니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판단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 구속시키는가 말 것인가를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막 구속하라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에이 에이 너무 심하다. 제 소장인권은 확실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명언을 했죠. 개가 지져도 귀찮은 간다. 개가 지져도 탄핵 열차는 갑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때에서 따라 반드시 탄핵 통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인사 좀 주시고요. 경로우대로 제가 먼저 아 제가 젊으니까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우리 노대표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비가 오는데 지금 비온이 버시고 지금 듣고 계신데 하여튼 뭐 저희만 이렇게 지붕이 가려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빗물 떨어져서 우리도 맞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SNS에 보니까 누가 노효진 여의도에 온 된다. 그 동네 사는 사람 나가 싸인 받아라. 이런 멀지각한 글을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던데요. 지금 엄중한 상황에 지금 탄핵 국민행동에서 오늘 바로 우리 빠지면 집회를 할 건데요. 여기서 뭐 싸인 같은 거 하고 받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어요. 그죠? 안 하고 그냥 갈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촛불집회 이런 데 막 가서 하고 싶은데 제가 요새 방송인이잖아요. 아 물론 방송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암흑의 탄핵 퇴진 구속 이름도 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것도 우리 전원택 변호사님 저하고 방송하시는데 제가 좀 무서워요. 야단 맞을까봐. 그래서 예 저는 음지에서 암약하면서 양질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인이 아니고요. 통신인입니다. 통신 많이 하는 통신인인데 예 우리 저 유자자께서 방송인이니까 앞으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노유진 방송에 계속 나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죠? 네 예 오늘 바쁜데 시간을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예 지난 4월 말에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시 찾은 노유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비내린 가운데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타넥 타닉 가결되고 마침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